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오늘은 PST 패턴 분석에 대한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PST는 Physics Solving Training의 약자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한 툴을 소개해드리는 문제풀이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개념을 처음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문제들이 보통 기출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들을 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개념을 다 이해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면 특히 킬러 파트나 중킬러 파트의 경우 야 이거 손도 못 대겠다. 문제가 안 풀린다. 혹은 해설 강의를 봤는데 야 내가 저걸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능 물리학 1은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큰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킬러 파트에 해당하는 전기력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고 플러스끼리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이 정도는 아마 일반인들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까울수록 힘이 클 거고 전화량이 클수록 힘이 크다. 이 정도도 아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웠다. 그리고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라고 하더라도 막상 실제 문제를 보면요. 조금 전처럼 전화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 혹은 네 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까지 같이 나오면서 그래프 해석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다 보면 피해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런 조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면 킬러 문제는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킬러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반드시 문제풀이를 위한 문제풀이 툴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이 PST 패턴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가 나왔을 때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이렇게 같은 종류일 때도 있고 다른 종류일 때도 있고 전화의 크기가 이렇게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위치에 따라서 왼쪽에 있을 때 받는 힘 가운데 있을 때 받는 힘 오른쪽에 있을 때 받는 힘의 양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공식만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이 문제의 구조를 다 익혀놓고 구조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야 문제를 봤을 때 아 이런 내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내용에서는 이렇게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T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풀기 위한 일종의 치트키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일 어려운 킬러 파트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그에 포함되어 있는 역학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거고 전기학 자기장 이렇게 킬러 파트를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후속 강의로서 준킬러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배우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전기력의 경우는 그래도 그림 자체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영수철도 매달려 있고요. 바닥에 마찰도 있고 물체가 내려가면서 중력 퍼텐셜 에너지도 바뀌고요.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도 바뀌고요.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탄성 퍼텐셜 에너지도 바뀌고 또 움직이는 동안에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도 일어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배웠다. 그 다음에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의 공식을 배웠다. 그런 툴만 가지고 풀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전개해서 최종 답안까지 도출하는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런 그림에서는 어떻게 이 구조를 분석한다. 이런 것들도 제가 하나하나 다 쪼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문이 나옵니다. 발문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V가 얼마냐? 혹은 질량이 얼마냐? 가속도가 얼마냐? A의 전화량이 얼마냐? 누구랑 누구의 전화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발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개념만 학습한 학생들이 처음 문제를 보면 질문을 딱 받아보고 멍하니 있습니다. 어?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이때 어떤 문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질문에서는 어떤 조건을 찾고 이런 행동강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강령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드리는 게 이 PST 패턴 분석 강의의 내용이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리리링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발문부터 어떻게 도입을 시작해서 어떤 식을 통해서 전개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답안까지 도출하는지를 차근차근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앞서서 제 PST 강의를 수강했던 선배들 그러니까 수능은 아니고 피트 선배들이긴 한데요. 물리 문제를 푸는 행동강령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후기 써준 것들 중에 몇 개를 발췌를 했는데요. 이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지금 개념을 막 배웠잖아요. 아마 욕심은 많을 거예요. 고난도의 문제를 풀고 싶다. 하지만 모든 학습은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학습하고 나면은 일단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 그 정도를 제가 중급 난이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급 난이도의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단계가 적정한 난이도와 적정한 양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겠죠. 여기서 PST에서 그런 중급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엔제, 모의고사, 시즌 1, 2, 3 이렇게 가면서 점점 상급, 최상급, 극상의 난이도까지 쭉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PST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진짜 어려워요. 개념 학습했는데 문제를 보면은 머릿속이 하얘져요. 너무 오래 걸려요. 풀긴 푸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의냐면은 20문제의 모의고사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10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뭐랄까 전의를 상실하죠. 아 이건 내가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20문제 중에 2문제를 못 풀었다. 혹은 1문제를 못 풀었다. 이러면은 약간 전투력이 생기죠. 아 이거를 내가 꼭 풀어 봐야겠다. 혹은 이번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이 부분을 학습해가지고 다음 모의고사 때는 내가 이 부분을 맞추겠다. 이런 전투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한 20문제 중에 18문제까지는 맞춰드리게 하는 게 이 PST 강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단계단계 상급, 최상급, 극상의 난이도까지 쭉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개념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직 개념이 안 끝난 분들도 많을 거고 이제 개념 끝나고 오피셜 기출문제 풀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강의는 기출문제 풀이 그야말로 진짜 풀이 강의예요. 제가 개념을 그대로 정석대로 적용하면서 쭉 풀어드리는 강의고 저 강의에서는 문제 풀이 스킬이라든가 문제를 푸는 툴은 전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문제를 푸는 스킬이나 툴을 소개해드리는 게 이 PST 패턴 분석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처음에 킬러 파트 그리고 두 번째로 중킬러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체력 그리고 능력, 스킬 이런 것들을 제가 키워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제로 가서 빅킬러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전범위의 문제들을 완성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 시즌 1, 2, 3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상급, 최상급, 극상급의 난이도까지 완전하게 마스터하고 수능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석 같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순차적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PST 패턴 분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저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